건성분들 컴온 제발 들어오세요. 재구매에 재구매에 재구매를 하고 있는 쫙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아이입니다. 조금조금씩 믹스해서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나온 베이스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뭉캉입니다. 최근에 뭉독자들이 제 베이스 메이크업, 피부 표현을 어떻게 했냐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저도 물론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한두 가지 제품으로만 끝내는데 좀 중요한 날이죠. 그럴 때는 무조건 여러 가지 스텝을 걸쳐야 이 결과물이 다르다. 정말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역 대표 건성이 말아주는 베이스 메이크업 절대 들뜨지 않고 지속력 오래가는 베이스 치트킷템들을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거기서 거기인 제품들, 그런 뻔한 제품들 아니고요. 한 끗 차이 디테일들이 있는 제품들을 쫙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주변에서 너 피부에 뭐 발랐냐, 뭘 발랐길래 이렇게 베이스가 안 무너지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은 스킨앤랩의 하이베리어 프레쉬 선 로션입니다. 사실 베이스가 잘 먹으려면 스킨케어부터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이건 제가 지겹도록 오랫동안 사용 중인 선크림이라 아마 문독자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유기자차 선크림인데요. 확실히 유기자차라 백탁현상도 없고 이름이 선 로션인 것처럼 정말 묽고 촉촉해서 로션을 바르는 느낌이 나요. 건성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발림성이 좀 뻑뻑하다거나 그 백탁현상이 심한 선크림들은 시간 지나면서 여기 주름 사이사이 닦이는 거 너무 화나는 포인트 아닌가요? 근데 이 스킨앤랩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정말 촉촉하고 무엇보다 양을 많이 발라도 밀림 현상이 없어요. 나 선크림 발랐어! 이런 느낌이 정말 안 나서 계속해서 재구매에 재구매에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데이지클 워터베일 프라이머입니다. 건성분들 컴온 제발 들어오세요. 생각보다 이 프라이머 단계를 귀찮아서 스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지만 진짜 샵 가서 메이크업을 받아보면 이런 베이스 제품들은 꼭 빼먹지 않고 무조건 발라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이 제품은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묽은 프라이머인데요. 진짜 화장이 쫙쫙 너무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속력이 좀 높아야 하고 피부 화장 공들여야 하는 날엔 무조건 손이 가는 제품인데요. 파데가 진짜 들뜸 없이 내 피부에 착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프라이머입니다.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데이지크 제품이 연작의 저렴이로 많이 불리더라고요. 근데 효과 면에서는 정말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나온 베이스 제품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처럼 워터리한 질감이라서 피부도 촉촉하게 해주고 동시에 지속력까지 올려주니까 최근에 나 피부 좀 묘하게 안 먹었다. 베이스가 이상하게 안 먹는다 했던 문독자들 이거 한번 드려보세요. 진짜 이렇게 소량씩 바르는 제품군인데도 이만큼 썼다 뭐 말 다 했죠. 진짜 아무따 추천하는 프라이머입니다. 다음은 베이스 메이크업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둘인 이 브러시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필리밀리의 811 브러시 일명 모공 브러시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여러 번 언급해서 익숙한 문독자들 많이 계시죠? 저는 모공이 막 크진 않은데 코가 전체적으로 좀 붉은 편이고 블랙헤드가 많아서 그럴 때 가려주기에 얘 진짜 최고 최고입니다. 이건 모가 빽빽하고 사선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브러시인데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르기 전에 나비존에 넓게 퍼져있는 모공 가릴 때 이거 쓰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아이입니다. 저는 홍조도 꽤나 있는 편이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초록색의 컨실러로 1차적으로 먼저 코에 모공을 싹 가려줘요. 그럼 갑자기 모공이 파박 가려지면서 정말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위에 쿠션이든 파데든 뭘 올려도 피부결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컨실러랑 궁합이 정말 좋긴 하지만 그냥 웬만한 컨실러나 웬만한 코렉터랑 다 그냥 너무 잘 맞아서 그냥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메이크업 스킬 쫙 올라갑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애용 중인 파운데이션 브러시인데요. 바로 피카소의 163 파운데이션 브러시입니다. 이건 아주 납작하고 뭐의 끝이 탄력 있는 타입의 브러시인데요. 파델 브러시라고 다 같은 브러시 아니고요. 디테일의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브러시는 정말 얇고 밀착력 있게 올라가서 특히나 건성분들에게 더더더더 추천하는 브러시예요. 브러시 크기 자체가 크지 않아서 피부에 어떤 부위든 안정감 있게 안착되고요. 제일 좋은 건 양 조절을 알아서 잘 해주니까 파데가 정말 얇고 균일하게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결친놈답게 피부가 조금이라도 텁텁하거나 두껍게 커버되는 브러시는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브러시는 본연의 피부결은 살려주되 얇게 레이어되면서 밀착이 되는 정말 만능 아이템입니다. 특히 브러시의 끝부분이 통통 튀기듯이 탄력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브러시로 결 방향대로 쓸어바른 다음 톡톡 두드려가며 밀착시켜도 되고요. 일단 이것도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펀지나 쿠션 퍼프로 두드리면 진짜 빠르고 윤기나는 베이스 메이크업 삽 가능입니다. 이거는 정말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브러시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와우 다음 제품은 이거 최근에 예나한테 영업당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맥의 스튜디오 컨실랭 코렉트 팔레트입니다. 아 우선 진짜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제형이 미쳤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크리미하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딱 중간 제형인데 이게 피부에 올리면 정말 잘 달라붙더라고요. 저는 보통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단계에서 한 80% 정도 커버를 해주고 한 나머지 20% 정도는 컨실러로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이게 국소 부위 잡티 가려주거나 아니면 다크서클 칙칙한 부위를 밝혀주기에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저는 가운데 이 두 개는 좀 저한테 톤이 너무 어둡고 맞지 않아서 안 쓰고 이 네 개를 정말 정말 잘 쓰는데 이 노란 컬러는 코 주변 붉은기 잡을 때 쓰고 이 핑크 컬러는 푸르딩딩 다크 컬러 코렉팅 용으로 사용해서 파데나 쿠션 올리기 전에 아예 미리 발라두고요. 이 위에 두 개는 잡티 커버하고 어두운 부분 밝히는 컨실러 용도로 파데를 올린 다음에 가려줍니다. 이 제품이 커버력이 높아서 정말 소량으로도 잡티나 색소 침착이 아주 짱짱 잘 가려지고요. 무엇보다 이 컬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빠져서 그냥 진짜 팔레트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믹스해서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행 갈 때도 이거 하나만 딱 챙겨가도 되니까 아주 휴대성 면에서도 편리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맥의 컨실러는 국소부위용 약간 코렉터 컨실러였다면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넓은 부위를 가리는 용도인 삐아의 오스테이 컨실러입니다. 이건 보라한테 영업당한 제품인데 이것도 진짜 제대로 한 끗 차이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스패출러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최근에 한창 이 스패출러 대략 난 거를 딱 바로 캐치하고 봉 대신에 컨실러를 이렇게 스패출러를 만들 생각했다는 거 너무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제형도 일반 컨실러보다 더 크리미하고 촉촉한 타입이라 절대 두껍다거나 텁텁하게 발리지 않고요. 이렇게 넓고 얇게 펼치면서 볼이나 이마, 턱 같이 넓은 부위 있죠. 그럴 때 사용해주면 아주 빛을 발하는 제품입니다. 이 스패출러가 스스로 양 조절을 해줘서 정말 얇게 레이어되니까 컨실러를 발랐다라는 느낌보단 좀 더 커버력 좋은 파데를 한 겹 더 깔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컨실러 덕후로서 이건 정말 컨실러계에 한 획을 그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기발해서 진짜 K뷰티의 끝은 어딘가 하고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요즘 저의 최애 파데인 조르지와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1.75 파운데이션입니다. 아마 파데는 거의 7할은 이 제품만 사용 중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타입인 적당히 유분광을 살려주는 세미매트 질감인데 진짜 신기한 게 그것치고 너무너무 촉촉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반대로 글로우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오 글로우? 좀 촉촉 차르르 이런 광이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가 굉장히 파우더리해지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극극극 호였던 부분이었어요. 스킨케어가 함유되어 있는 파데라서 시간이 지나도 잔주름 부각이 정말 없는 편이고요. 제 기준 꽤나 촉촉한 파데치고 정말 지속력이 좋다라고 생각됐어요. 제가 이 파데만 바르면 피부표에 뭘로 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깨달았잖아요. 아 조르지와르마니 역시 베이스 명가다. 대신 약간 아쉬운 게 컬러가 미스지 않나 싶더라고요. 제가 1.75호를 구매를 했는데 제 피부 기준 19호고 약간의 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이 1.75가 생각보다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1호나 1.5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려요. 네 다음은 파우더인데요. 제가 사실 파우더는 고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라네즈, 지방시, 로라메르시에 다 좋아하는 파우던데 그중에서도 이 메이크업포에버 UHD 프레스드 파우더랑 이 퍼프 조합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의 인생템이지만 브러쉬랑 써도 너무너무 좋지만 매포에서 나오는 이 뚠뚠이 퍼프랑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은 정말 극락입니다. 이게 유분 걷어내주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진짜 모공 그 블러 처리가 미쳐서 진짜 매끈하게 아가궁둥이 피부 표현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1차로 얼굴 전체 가볍게 브러쉬로 한번 쓸어주고요. 나비존이나 팔자같이 절대 기름 놓은 옷 무조건 눌러야 해 하는 부위는 이 퍼프를 올려주거든요. 그럼 진짜 유분이 기가 막히게 바로 싹 잡힙니다. 입자도 정말 곱고 무엇보다 프레스드 타입이라 가루가 폴폴 날리지 않으니까 양 조절이 쉬워서 데일리로 손이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세미매트를 좋아하다보니까 건성인데도 이 파우더는 꼭 필수인 사람인데 이게 진짜 얇게 올라가는데 지속력도 너무 좋아서 화장 오늘 무너지면 안 돼 하는 날 꼭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조합 안 써본 목록자들 있다면 한 번만 써주세요. 진짜 이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제가 정말 요즘에 꼭꼭꼭 중요한 날마다 쓰는 조합들이고 스텝이니까 우리 목록자들 중에서도 베이스편이 조금 어려웠다. 어떻게 피부과장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 아이템들만 가져가셔도 정말 피부편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